안녕하세요. 캄보디아 봉프로우입니다. 저는 앙크로아트로 잘 알려진 캄보디아 CM립에 살고 있는데요. 그 나라의 문화를 제대로 하려면 재래시장을 가보라는 말을 하죠. 이번 영상에는 CM립 외곽에 있는 뿌옥시장의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보통은 집에서 가까운 재래시장이나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요. 이날은 근처에 볼일이 있어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뿌옥시장까지 나와봤습니다. 굴러가는게 신기할정도의 오래된 트럭이 서있어 한컷 찍어보았습니다. 한낮이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보이진 않았는데요. 각종 채소와 과일들을 파는 모습이 보입니다. 캄보디아 역시 과일이 풍부하게 나오는데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식사를 마치고 후식으로 과일을 많이 찾는 편입니다. 훈제철이 된 말린 생선과 젓갈도 있네요. 파인애플 옆에 있는 빨간거는 개화전인 바나나꽃으로 채를 썰어 고명처럼 국수 등에 올려서 먹습니다. 마늘과 토란떼 그리고 피망도 있구요. 향이 나는 채소 역시 빠지지 않고 있네요. 캄보디아 호박과 싱싱한 미나리도 보입니다. 이건 모닝클로리인데요. 공심체로도 알려져 있죠? 고추처럼 생긴 오크라는 변비와 피부 미용에 좋다고 하네요. 특이하게도 시장안에 금은빵과 미용실이 있는데요. 시장에 왔다가 금도 사고 머리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오면 간식거리도 빠지면 안되죠? 길쭉한 튀김은 바나나튀김이구요. 이건 매콤하게 양념한 개첩입니다. 축퉁밥과 연밥도 있구요. 달달한 사탕수수도 보입니다. 다양한 과일들도 보였는데요. 이건 패션프롯입니다. 구아바도 있고 밀크프롯도 있습니다. 밀크프롯은 잘라보면 우유처럼 하얀액이 보이는 과일입니다. 딱딱한 크림망고는 잘 익은 노란망고와 또 다른 느낌의 맛이 있구요. 자몽과 용과도 있네요. 잘 익은 파파야와 그라비올라 열매도 있습니다. 미니수박과 한국에서 수입해 들여온 단감도 보입니다. 두리안 사촌인 잭프롯도 있네요. 잭프롯은 이렇게 달려있어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